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기다려주세요. 소송 하나 맡아주세요. 애 아빠가 효원그룹 차남입니다. 더 이상 우리 집안 관련 지저분한 기사가 터지게 놔두선 안 돼. 내일 수혁 도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오프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. 당신의 진짜 마음은 뭐야? 날 왜 용서해? 용서했다고 생각해? 정말 아이 찾는 게 목적이에요? 그보다 한지용을 더럽히고 싶은 게 아니고요. 죽여! 걱정 말아요.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. 소송 하나 두 번째 과정이